이우주, 이유루 선생 가통영어, 천봉시인들 영어학당에 있습니다. 그쵸, 중국어로 전혁시인들 영어학당의 5일 Christians 요일 착한 나무 정진. 큰 소리로 칭찬하고 부드럽게 꾸짖는다. 우리 어떻게 만날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약속 날짜를 다시 잡을까요? 메시와 음파페 역대 최고의 월드컵에서 활약. 미국의 소리 AP 로이터 매 월드컵이 끝날 때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은 언제나 역사상 최고의 월드컵이었다고 말했다. 이번엔 그가 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날씨 좋죠? 좋아요. 소지 소지 휴대폰 단말기로 전송되고 텔레파시 중국신들 바쁘다. 정보통신 내시경 속 세균들에야 태그축과 미산을 노른다. 와우산 그림자 어디 비오는 봄날 개나기 자몽년 두견화 두견정에 친구들 불러 모아 깍두기춤이나 추워볼까 끝없이 이어지는 진달래꽃 사람을 위해 이건 또 뭡니까? 청인의 사람아은아 별순천공부인 지불이 둘이 헐헐헐헐헐헐헐헐 한기 8,937년과 2022년 7월에 물보라에서 이게 이제 뭡니까? 나라의 수승사육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안정학으로 해가지고 여기 돼 있습니다 오늘 또 보람찬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삼형필라의 야옹이 자 그럼 또 보자 좋아 간다 유튜버 감독 단장 유튜버 예술단 단장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 어디 가냐고 공연으로 가지 사거리로 나는 공연을 많이 해야 먹고 살잖아 뭔 소리야? 공연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 감리를 7개 중공시켰잖아 너무 바쁘니까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공연을 많이 해놔야 돼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하니까 건강한 사람만 다 고마워 나한테 돈 한 푼만 주세요 그런 소리 안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 누가 그런 거라고요?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막 물건 사라 돈 주라 막 그래 왜 세상에 돈 없어가지고 그냥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 2층에서 떨어지고 아니 내가 사입은 게 아니야 회사에서 준 거야 회사에서 준 거라고 일 잘한다고 준 거야 싸게 시켜 먹으려고 요거 사주면 동급 조금만 줘도 되잖아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일태극부터 시작해 처음에 시작한 날은 일태극 이렇게 태극기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일태극을 이제 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갑니다 예 예 좋아요 예 50일 원종교 원종교 종교를 멀리하고 51번길 5945 좋습니다 와서 구하는 것이 뭐냐 45다 45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구가 됩니다 999 열차를 타고 신나게 달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예 900궁 허경령은 500궁이죠 900궁에서 천 삶을 하늘의 삶을 구하기 위해 하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구하기 위해 38선을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 안심 무인 택배 보관함 택배 수령지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51길 43 원종 1동 주민센터 주민 중심이 되어야죠 센터는 될 수 있으면 영어를 쓰지 말도록 합시다 무인 택배 보관함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 동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종 사무소에 있고 여기는 대표가 여사 있는데 그렇습니다 수포차 화루닭발 흥미풀닭 흥미풀닭발 군산아구 마구잡이 마구잡이 흥미풀닭발 흥미풀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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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고려마를 타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므로 여러분에게 고마워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려말로 고맙습니다 봄여름 넉넉했던 그늘의 겨울 이주는 선물 향 호호 호호 아동민초시 광제가 여러분에게 신나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호호 고구려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고맙습니다 호호 착한 소를 먹어야 한다는 슬픔이 그득한 이 자리 저 착한 희생한 소를 맛있게 먹어야 하는 인간들 수육 국밥 즉석 삼계탕 닭도리탕 이렇게 해서 또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고구려의 기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합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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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시가 있습니다 예 찜어리 전문점 더 큰 어 고기였자 아구찜 알 알고니 알고보니 에 테이크아웃 원종점 에 홍삼이 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테이크아웃을 하면 3,000원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구려 고맙습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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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뇌 뇌 뇌 뇌 뇌 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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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충성 대표님께 충성 윤명석 시인님께 충성 원종 초등학교 앞에 정류장 이동하지 않는 고정 광고 버스 정류장 셀터 광고란 무엇이냐 이와 같이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잘 활용해서 돈뿐만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만약에 여기가 팔각정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구려 기상으로 건강하게 살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구려 말로 고맙습니다 군밤이에요 군밤이에요 군밤에요 한봉지 오천원 야 기계가 멋있다. 기계가 좋다. 야 야 이거 기계가 어떻게 싸거든요. 야 군밤. 군밤이요 군밤이요 맛있는 고소한 군밤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구려 기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4.4.16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나와봐라. 여기는 성어로 16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 고려 기상으로 고구려 기상으로 힘차게 갈려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어로 4.2경로 정산에서 노 나라 생각을 해봅니다. 전준이 씨의 선조가 누구냐. 노자라고 율건 이중재 선생을 주장했습니다. 나무의 자식 여기 오면서 18 거쳐서 16 거쳐서 8 거쳐서 여기 성어로 4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부천 백리길 수변길 베르네천 베르네이 베르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베르나이 베르네아이 춤을 대한민국 고구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고구려 기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부동왕이 생각나죠 발해연안 그리고 동해쪽으로 얼어붙어서 항구 역할을 못한다 따라서 남으로 내려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지만 우리는 천혜의 보고 속에서 삼박자를 맞춤으로 대한민국 에덴 동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구려 기상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구려 기상으로 니하오 다자하오 월세 항구들 이모니 항구들마 워니디스 동이 난하느나 피하느나 총띠 총띠 제사 뭐야 뭐야 딩둥마 윤더스텐나 꽉꽉 꽉꽉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열심히 공부함으로 나라가 북극강병이라 여러분과 함께 주구별의 에덴 동산을 위해서 함께합니다 예 건강해서 고맙습니다 꽉꽉 꽉꽉꽉 바로 갑시다 사진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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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 있구나 안녕 니하오 안녕 따자하오 반가워 까우싱 까우싱 반가워 반가워 오 오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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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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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잔칫날이지 좋아 사랑해 사랑해 안녕 안녕 니하오 모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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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예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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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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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쿵쿠르 짱짱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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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코毀피행기 쫙쌙쌙 Websando ATION 까 Deck proven 20 년 Lucy 장 정 Russian Russian 전자자 cd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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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iajjjjjjjjjjjjj jkdddd80dddd describes Cdpnifnm ygbbats imtn dbbats jjjjjdhjjjjjjjjjjjjrma Dvddg Tadde ddand sollso え Hejejejejejejeje Are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잔치 아름답고 지구별의 애던동산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오리 그리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으려 고으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동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으려 말로 여러분이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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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높이 아름답게 톨럭입니다 지진꽃 어쩜 모양 하이 슬라우 양즈 워예 하이 하우 따자 하우 텐치점 부처 건강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정리된 이곳 참나무 닭 장작구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구려 고맙습니다 까치로 93 구를 완성해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는 까치로 열심히 구해서 열심히 구해서 완성된 삶으로 생산을 초월해서 영원한 생명의 기운 에너지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구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품 잔치국수가 명품 잔치국수가 개인사적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여기서 명품 잔치를 먹었던 그 누굽니까 변호사를 찾고 변호사가 싫으니까 이 사람이 또 대신 일을 해 가지고 일을 치뤘는데 그 결과는 뻔히 폐소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천이 지역화폐를 3525억을 반영을 했다고 서영석 국회의원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한 것이냐 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구려 기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1번 출구에서 원종교 원종교 종교를 멀리하는 삶 종교를 조월한 삶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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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멀리한 삶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의 힘찬 고구려의 기상으로 말을 탈 수 있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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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